다리미는 6월부터 유튜브 프리미엄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첫 달은 무료라서 이렇게 결제가 되더라구요. 프리미엄 혜택으로 보통 광고가 없는 걸로만 생각하실 텐데요. 유튜브 음악을 자유롭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걸 왜 가입하지? 돈이 아깝다 생각했었는데 막상 사용해보니까 너무 좋더라구요. 그래서 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뮤직이라는 어플을 따로 설치해주시면 되는데요. PC에서는 그냥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음악방송 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좋은게 알아서 선곡을 해줍니다. 그리고 휴대폰 화면을 꺼도 음악이 들리고 PIP 모드라고 다른 어플을 실행하면서 소형 플레이어를 작동시킬 수 있습니다. 댓글 번역은 아직까지도 되고 있는데 PC 버전에서는 되지 않더라구요. 고생 많았다. 고생 많았다. 고생 많았다. 삼각김밥 고생 많았다. 하면 하나. 고생 많았다. 사는 게 다. 고생 많았다. 고생 많았다. 동봉에 이란란내 선 일방 지 Atlant LG 이케 완전 유리 소 Dans Trung her 힘이 들 때 소주 한잔 생각난다 편의점에 흘러야지 밤새 환한 불빛과 터지지 않는 날 반기는 주의 먹어가는 파 일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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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